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통상 나이를 먹게 되면 참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경륜이라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원숙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세상이 참 그렇네요. 조선의보의 대표 농객이 강천석입니까? 강천석 씨 칼럼 보니까 참 기가 차가지고 김종인 씨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을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을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진짜 선학 개념이 뭐죠? 흐릿하고 매사가 허물허물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완전히 와해됐구나. 조선일보에서 김대중 주필, 전주필 외에 강천석 씨도 오랫동안 칼럼을 썼죠. 비상을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뭐 어떻게 품어야 될지.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가지고 여러분들 품어줘야 될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닭도 아닌데 어떻게 품어야 될지 기가 찬 거죠. 독중의 독이 비상이다. 비상을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된다. 대통령과 당과 이 대표가 함께 사는 방법은 그뿐이다.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이런데 대한 간념이 커이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농객들이 다 입을 다물고 한국의 언론계들이 다 선거사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거죠. 화려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선악이라든지 정의와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가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열기를 주도하고 선거 때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더라도 대한민국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 특히 조선중앙 동화 같은 경우는 철저히 침묵하잖아요. 그래도 중앙은 좀 낫죠. 중앙은 대전 총국장을 지냈던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편집실에서 그러지 않고 보도를 했으니까 조선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참 거대한 악입니다. 주범도 악이지만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덮는 데 협조하는 사람은 공범이거나 주종범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는 거나 이런 부분은 보통 사람들의 인지능력으로 미뤄보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선의 스탠스라는 것은 계속 이랬던 것 같습니다. 참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당연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면이라든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뭘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야 되는지 윤석열의 여러분들 장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암탁도 아니고 어떻게 품으라고 하는 건지 참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언론계의 대체적인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점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준석이 등장할 때 젊은 피라에 가서 많이 박수를 치는 그런 논조를 아마 유지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아주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 역사에서 몇 면이 흐르는 것은 항상 국가적 재난이 당하게 되면 지도청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또 지도청들은 항상 치고받고 뭡니까? 이끈 쟁탈이 힘들었지만 민초들이 항상 나라를 지키는데 크게 이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강천석 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한 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시근 님입니다. 조선일보의 이준석에 대한 스탠스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이준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목격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당 행위를 또 반복할 인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힘은 이제 단호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왔습니다. 이준석을 제명해야 됩니다. 조선일본 보수의 독초와도 같은 자를 위하여 대통령 목구멍에 비상을 들이널려는 형태를 중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뭐죠? 이준석을 옹호하는 글을 그동안 조선이 앞장서서 냈지 않습니까? 중간에 약간 기류가 바뀌게 되면 설적 양비론을 끼어넣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시민들의 3,289명이 찬성하고 249명이 뭡니까? 강천석 전 고문회의 여러분들 그래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덕찬님은 강천석 씨 암덩어리를 가지고 죽으려고 품습니까? 신평 변호사님 말씀대로 고슴도치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군이면 이래서 조선일보가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이렇게 허리멍텅하고 허릿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피해가 따더라도 좀 고통이 있더라도 좀 단기적인 손실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든 공동체든 간에 옳고 그름을 맹악히 구분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이렇게 뭡니까? 허리멍텅하게 해석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강천석 씨의 이번 글은 참 저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좋은 글을 쓰시는 조진영 씨 작가의 여러분들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은 왜 본인이 직접 장모 이사를 만나지 않고 김철근을 보내 정거인위를 시도했는가? 본인 나름대로 꾀를 쓴 거죠. 현직이 당대표니까 장이사를 만나면 혹시 뭐죠? 약점을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책으로 김철근이라는 사람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김철근도 정치를 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던 사람이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김철근은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자격정지 2년을 받았고 2년 이후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으니 정치 생명 가능성 끝났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번에 뭐 척근으로 불렸던 김철근이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평생의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건데 이준석은 지금 7억 투자각세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2시간 50분 정도 여러분들 당 윤리위원회 해명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들이 다 그거를 거짓말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수화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자기는 책임 안 지고 김철근 함께 모두 다 이런 책임을 떠넘겼는데 떠넘겼는데 윤리위원들이 안 쏘은 거 아닙니까? 최악의 지도자이며 지도자가 돼서 안 되는 사람이다.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아래 사람들이 다 떠넘기고 윤리위원은 이 죄를 엄하게 물어서 주범인 이준석에게도 종범인 김철근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거나 최소한 동등한 징계를 내렸어야 됐다.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가장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런 겁니다. 엄함을 유지해야 될 때 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간 당대표로서의 헌신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징계에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종범 함께는 2년 정도 중징계를 내리고 주범 함께는 6개월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허리멍텅함이 계십니다. 또 다른 허리멍텅함 때문에 지금 국칭당이 저렇게 내홍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덮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여러분들 적당히 덮는 허리멍텅한 대한민국의 그 허리멍텅함과 허리탐과 그 소위 온정주의가 또다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것이 두렵고 안 됐고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대한 탄압을 감사하고서도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피고인 선관위 여러분들 당내 경선을 맡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내 경선을 맡겨요. 지금 이 사다리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짧고 어떻게 그렇게 매사를 허리멍텅하게 처리하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처리하게 되면 다음에 새끼들하고 얼마나 고생하겠냐 이야기죠.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딱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멍텅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금전관리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든지 간에 사람이 매듭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해야 되는 거죠. 종번만큼은 2년 때리면서 죽어만큼은 6개월 때리는 당윤리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허리멍텅한 사람들이 지도청이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 조진영 작가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 죄를 엄하게 물어서 주범인 이준석에게는 종범인 김철금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거나 최소한 동등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옳은 일. 그런데 봐준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사기를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봐주고 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봐주려는 그런 태도나 선택이 이 나라의 앞날에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그런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주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국힘당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내분을 겪게 될지 저 친구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허리멍텅함과 적당함과 우유부담함의 지금 대가를 국힘당이 치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직선거 선거 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허리멍텅함과 우유부담함과 적당함을 보일 때 지금 국힘당 이름 겪고 있는 내분과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셋이의 손손 비용을 어떻게 치를 겁니까? 그게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누가 당선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소위 공직선거 사기선거래 그것을 열 문개는 그것은 그야말로 허리멍텅함과 적당함과 우유부담함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국힘당의 당내 경선을 여러분들 뭐죠? 옳지 않게 처리한 거 그리고 이준석 징계를 이루면 대충 온정주의로 허리멍텅하게 처리한 거가 지금 부면량이 돼서 날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야기죠.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무너진 선거를 수습하거나 교정하거나 보완할 그런 의지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이렇게 자료를 발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손자들이 하랍이 그때 뭐 했습니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다들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기 이게 바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끔가다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가 여러분들 공박사님 아직도 그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속으로 야 이 사람아 이게 그냥 골로 가는 길이다. 골로 니만 골로 가는 게 아니고 자식들 세대가 골로 가는 길을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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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